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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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케르겟 엘 케 카스겟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헝가리 Koreya magia kizestar 헝가리 말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보면 쪘다 to chase el chareget el chareget el chareget 엘 ele chaseget 이거 아주 재미있는 마리입니다 이것은 약간 억지가 있습니다, 억지를 좀 부리자면 아 켜 라키가 아 켄 weg 아 켄가 아 마 마 마 해 켜는 해 ch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처 ç해 처서가 쫓아가 이런식으로 막 쫓어 가 k 는 c h 하고 같고 흐 는 ch 다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억지를 조금 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유명한 체롯기 자 억지를 좀 뿌렸습니다만은 한번만 더 저걸 좀 보면은 억지를 조금 더 한번 더 뿌려 보면은 헌트 뭐 애니멀 뭐 뭐 사냥하다 이게 다스디, 다스디, 더하, 더하, 다스디 드, 즈, 스, 흐 이건 다 같은 발음이죠 그래서 다하, 쪼하, 쪼하, 쪼사, 이거 쫓아, 쪼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도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죠 라츠허드, 라츠허드 그리고 여기도 T, S, U, D 가 있죠 쪼타, 쪼타 이게 다 인류 공통어입니다 이게 지금 쪼사 라츠허타 그리고 헌트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가노, 칼리, 따우타 가노, 가노, 칼리인데 K를 넣어도 되거든요 칼리, 칼리 이게 뭐냐면 걸음걸입니다 칼럼, 칼리, 쫓아, 걸음걸이로 쫓아 이런 말입니다 걸음걸이 걸음걸어서 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거 인류 공통어 한국어도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워크 걷다 더하 더하 얘는 그냥 생략하고 더하 더하 쪼 쪼 쪼사 쪼사 뭐 그런 뜻입니다 크루드족 특히 옆에 크루드 크루드 국가에는 크루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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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었다 이런 말 해도 되고 걸음걸이라 해도 되고 쫓아 그렇죠 쪼르차 쪼르든 쪼르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몽골이죠 몽골 우리 형제의 나라 우리가 몽골 사람이죠 세 번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그 장면 몽골 말이 한국어에 많습니다 사냥 여기 있죠 게르 알 발음이 이게 지금 키키키키키키키키 알이 알이 아니죠 이게 지금 그리스에서 온 말이니까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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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냥을 하려면 걸어가야 되죠 그죠 게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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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이런 뜻입니다 유라시아에서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걷는다는 거는 사냥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to hunt 사냥하다 to chase 쫓다 to work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저 쪽에 캐나다 이게 지금 또 캐나다 믹맥까지 이제 이 사람 우리 인류 이쪽에 유라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to work 가스 가스 저번에 말씀드린 거 걸어서 가스 걸어서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WAL KEL 가스 아 여기는 체이스가 없네요 쫓아가는 건 없네요 자 이 체이스는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건 잠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전에 long time 하고 2 워크 걸어 걷고 헌팅 하고 그리고 또 쫓아가고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엘치말로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믹맥 캐나디인들 2 워크 걷다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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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체로키 아메리칸 2 헌트 이 책에는 지금 케이가 없는데 케이는 넣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까노 칼리노하 이 말은 갈노 걸어서 쫓아 이 말입니다 걸어서 쫓아 까노 걸음걸이 갈노 걸이 칼리 갈노 칼리 쫓아 가름걸이로 쪼차 투 워크 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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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사 갓 그런 뜻이죠 투 체이스 응 아케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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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사가 아케헤가 아케헤가 쪼사가 아케헤가 캐차 아차서가 아차서가 캐서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유명한 또 헝가리가 나오죠 헝가리 워킹 걸음 썼다 썼다 쪼차 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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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 체이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엘 케르겐 케르겐 헝가리 투 체이스 쫓다 엘 케르겐 그래서 가른가리 헝가리의 케르겐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어에 워킹 끊는 거를 걸음걸이라고 하죠 걸음걸이 헝가리 투 체이스 쫓는 거를 엘 케르겐 걸음걸이 케르겐 걸음걸이 걸음걸이 케르겐 엘 케르겐 엘 케르겐 엘 케허 같은 말이죠 엘 허세겐 허세겐 케허는 이런식으로 케이 에이치는 케이 와 에이치로 분리되고 케이는 또 지 로 발음이 되죠 다 같은 뜻입니다 체로키 아메리칸 투 헌트 케노 칼리 케이가 지죠 그냥 그죠 케이는 그냥 같은 발음입니다 케그 케 걸음걸이 카노 칼리 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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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르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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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걸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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